제 223일 역대상 1장 제 223일 역대상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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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제 223일 역대상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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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대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계산과 벨렉과 에바와 사압이며 갈렙의 소실마아가는 세벨과 디르 하나를 낳았고 또 만마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부하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갈렙의 자손 곧 에보라다의 맏아들 후레 아들은 이러하니 기란 요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렘의 아버지 살마와 백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기란 요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루에와 무누호 사람의 절반이니 기란 요아림 족속들은 이델 종족과 붓 종족과 수맛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우라와 에스다울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렘과 누도바 종족과 아다로펜 요압과 마나앗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모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한맛에게서 낳은 겐 종족이더라. 역대상 3장 역대상 3장 역대상 3장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미야와 호사마와 느다바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수루빠벨과 시무이요 수루빠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미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기야와 하사다와 유사페셋 다섯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은 불라자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데의 아들들 스카냐의 아들들이니 스카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하투스와 이갈과 바리야와 느아냐와 사밧 여섯사람이요. 느아래의 아들은 에로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세사람이요. 에로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야십과 불라야와 아쿱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일곱사람이더라. 제224일 역대상 4장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느아야는 야하슬라코 야하슨 아우메와 라하슬라하스니 이는 소라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루엘과 이스마와 이빠스와 그들의 매제 하슬렐보니와 그들의 아버지 부누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렘의 아버지 에보라다의 맏아들 후레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스울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후삼과 헤벨과 데문이와 하하하스다리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렉과 이수알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룹의 아들 아하엘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려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스와의 형 굴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아스의 아버지 드흰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원예엘과 스라야요. 원예엘의 아들은 하다심이요. 무호노대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계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렛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룬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후디아는 그돌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산화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나함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사람 그릴라의 아버지와 마가사람 에스드모아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론과 린나와 베나난과 딜루니요. 이슈의 아들들은 소헷과 벤소헷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아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아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하스와 모합을 다스리던 사랍과 야수 비네미니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몬의 아들들은 누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한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사쿠리요. 그의 아들은 시무이라. 시무이에게는 아들 열여섯과 딸 여섯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몬 자손이 거주한 곳은 부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빌하와 에셈과 돌랏과 부두엘과 호루마와 시글락과 백말가복과 하살수심과 베빌이와 사하라이미니 다위당 때까지 이 모든 성업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다섯 성업이요. 또 모든 성업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할까지 다다랐으니 시몬 자손의 거주지가 이로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밭과 야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야의 아들 예후와 또 엘료에네와 야아고바와 요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데엘과 여신미엘과 부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무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구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닥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무원 자손 중에 500명이 이세 아들 불라자와 느아리아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역대상 5장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해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낳았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해수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교 그의 아들은 시무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느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을이요 그의 아들은 부에라이니 그는 루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로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부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요엘과 스카리아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여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너보와 바알무원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대 강에서부터 광야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라하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하미라 사우랑 때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죽이고 길라하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가짜손은 루벤 사람을 마주대하여 바산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사밭이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슬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일곱 명이니 이는 다 아비아엘의 아들들이라 아비아엘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이요 길라하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손이요 야도의 6대손이요 부스의 7대손이며 또 군의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이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라하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왕 요담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함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르벤 자손과 갓사람과 문하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만한 용사 권능이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만 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군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위 2천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문하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할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나스레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에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곧 르벤과 갓과 문하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상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제 225일 역대상 6장 레위의 아들들은 게루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그앗의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서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무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디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하살과 이담하리며 엘라하살은 비나하스를 낳고 비나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북길을 낳고 북길은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야를 낳고 스라히야는 무라요스를 낳고 무라요스는 아마리아를 낳고 아마리아는 아이둡을 낳고 아이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이마하스를 낳고 아이마하스는 아사리아를 낳고 아사리아는 요하나를 낳고 요하나는 아사리아를 낳았으니 이 아사리아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리아는 아마리아를 낳고 아마리아는 아이둡을 낳고 아이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아를 낳고 힐기아는 아사리아를 낳고 아사리아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너부가네살에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레위의 아들들은 게루손과 그핫과 무라리이며 게루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님리와 시무이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루손에게서 난자는 곧 그의 아들 림리요 그의 아들은 야하시오 그의 아들은 심마요 그의 아들은 요하요 그의 아들은 이또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하드레이며 그하색에서 난자는 곧 그 아들은 안미나다비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사비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오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아이요 그의 아들은 사우리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이모시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이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오 그의 아들은 엘리아비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마다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아라 무라리에게선 난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민리요 그의 아들은 시무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무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언약계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위시 여하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부를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 예루살렘에서 여하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해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하세 자손 중에 해마는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하세의 아들이요 마하스는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리아의 아들이요 아사라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니아는 다하스의 아들이오 다하스는 아실의 아들이오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오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오 고라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오 이스라엘은 그아스의 아들이오 그아스는 레위의 아들이오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해만의 형제 아삽은 해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가의 아들이오 베레가는 시모아의 아들이오 시모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오 미가엘은 바하세아의 아들이오 바하세아는 말기아의 아들이오 말기아는 에디니의 아들이오 에디니는 세라의 아들이오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오 아다야는 에달의 아들이오 에다는 심마의 아들이오 심마는 시무이의 아들이오 시무이는 야하세의 아들이오 야하스는 게르손의 아들이오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문을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오. 기시는 앞뒤의 아들이오. 앞뒤는 말룩의 아들이오. 말룩은 하사비아의 아들이오. 하사비아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오. 아마시아는 힐기아의 아들이오. 힐기아는 암시의 아들이오. 암시는 반의 아들이오. 반이는 세멜의 아들이오. 세멜인 말리의 아들이오.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오.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오.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에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양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수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라사리요. 그의 아들은 비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북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아요. 그의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리아요. 그의 아들은 아이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이마스이더라.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 직위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 앞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 아들 갈레베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야띌과 에스트모아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개바와 그 초원과 알레메과 그 초원과 아나도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그 앞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문하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읍을 주었고 게루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문하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블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무원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 앞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용모안과 그 초원과 베토론과 그 초원과 아야론과 그 초원과 가드리몬과 그 초원이며 또 그 하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무라세 반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라함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루손 자손에게는 무라세 반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타록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보락과 그 초원과 라못과 그 초원과 아낌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둔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루옥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한몽과 그 초원과 기라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블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곧 여리고 맞은편 르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대목과 그 초원과 메바옥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갓 지파 중에서 길라하세 라못과 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히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역대상 7장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숲과 시모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대에 일어나는 그 수요가 2만 2천 6백 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이아여 이스라이아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디아와 요엘과 이시야 5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만 6천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개수하면 8만 7천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3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목과 이리 5사람이니 다 그 집에 우두머리여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개수하면 2만 2,034명이며 베냐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레에셀과 엘루에네와 오무리와 여레못과 아비아와 아나독과 알레메시니 베냐래 아들들은 모두 일화하며 그들은 다 그 집에 우두머리여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개수하면 2만 2백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비라니여 비란의 아들들은 여우수와 베냐민과 에훅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히사하리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에 우두머리여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이 출전할 만한 자가 만 7천 2백명이며 엘의 아들은 숫빔과 후빔이오 아엘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비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문하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레엘과 그의 소실 아랍여인이 낳아준 길라아세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후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 들었더라. 문하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술로부하시니 술로부하선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오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라아세의 자손이라. 길라아세는 마길의 아들이오 문하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레겔은 이수옥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이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오 그의 아들은 다하시오 그의 아들은 엘라하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오 그의 아들은 사바시오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라아스를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하므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며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부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에라이니 그가 아래 위성 베토론과 우센세에라를 건설하였더라. 부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오 레셉의 아들은 델라이오 그의 아들은 다하니요 그의 아들은 라다니요 그의 아들은 안미우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오 그의 아들은 여호수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오 동쪽으로는 나아라니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김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문하세 자손의 지계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하낙과 그 주변 마을과 무기또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수아와 이수이와 부리하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부리하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게일이니 말게일은 비리사이세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하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비말과 아스왓이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라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하와 하르네벨과 수할과 베리와 이무라와 베셀과 혹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부에라요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옐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여 정선된 용감한 장사여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도를 개수하면 2만 6천명이었더라 역대상 8장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아딸과 게라와 아비훅과 아비수하와 나만과 아호하와 게라와 수부반과 후람이라 에훗의 아들들은 이라하니라 그들은 개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하스로 갔으니 곧 나만과 아이아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이웃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하라를 내보낸 후에 모합당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수와 사갸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둑과 엘바하를 낳았으며 엘바할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록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부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야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이오와 사삭과 열애목과 스바디아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부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디아와 무슬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무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할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대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무랏은 다 시무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부드야와 부누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레야와 아달라와 야아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러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부원의 조상 여이엘은 기부원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돈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들과 아이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모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스와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빨이라 무리빨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야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와 딸을 낳고 여호와 딸은 알레메과 아스마베과 시무리를 낳고 시무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누아를 낳았으며 비누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러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세리며 아세레에게 여섯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구루와 이스마일과 스하리아와 오바디아와 하난이라 아세레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세계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수요 셋째는 엘리벨레시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화를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역대상 9장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개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상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너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문하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네스 자손 중에 그는 안미우세 아들이오 오무리의 손자이오 이무리의 증손이오 반이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오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오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부니아와 미그리의 손자 우세의 아들 엘라요 이부니아의 증손 루엘의 손자 스바디아의 아들 무슬람이오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개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에 우두머리 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리아이니 그는 힐기아의 아들이오 무슬람의 손자이오 사독의 증손이오 무라요세 현손이오 아위두베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오 바수훌의 손자이오 말기아의 증손이며 또 마아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오 야세라의 손자이오 무슬람의 증손이오 무슬레미세 현손이오 인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에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하수베 아들이오 아시디감의 손자이 하사비아의 증손이며 또 박박괄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오 시글이의 손자이오 아사비의 증손이며 또 오바디아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오 갈랄의 손자이오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갸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오 엘가나의 손자라 너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아쿱과 달몬과 아이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사비의 손자 고래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의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들은 이를 맡아 성망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라하살의 아들 비나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렘의 아들 스가리아는 회망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래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곡관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삼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우며 또 어떤 자는 성수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양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자손 설룸의 마다들 맡기자라 하는 레위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하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을 맡아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부원의 조상 여이엘은 기부원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마다들은 압도니오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이오와 스카리아와 미글롯이며 벨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하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빨이라 무리빨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메코 아스마유과 시무리를 낳고 시무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누아를 낳았으며 비누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라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여섯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셀이감과 보구루와 이스마일과 스하리아와 오바디아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제226일 역대상 10장 블레셋의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의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부하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며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발매하마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여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래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느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부하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란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그곳 상수리나무 아래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역대상 11장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수립하게 한자가 왕이시였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해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무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소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르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주위관으로 사물이라 하였더니 수료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소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도와 나라를 얻게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요압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항문 사람의 아들 야소부함은 삼십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삼백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러하사리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 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왁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 이었더라 삼십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렘 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렘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 거하며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렘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얻지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하베아 와비세는 그 세 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삼백 명을 죽이고 그 세 명 가운데 첫째 세 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세일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합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올 때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국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다섯 귀비시오 그 손에 든 창이 뱉을 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국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놓고 삼십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하베 아우아사헬과 베들레엠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사람 삼훗과 불론사람 헬레스와 드고아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사람 아비에셀과 후사사람 시푸게와 아우아사람 일레와 누도바사람 마하레와 누도바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렉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부하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사람 분하야와 가하스 시내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사람 아비엘과 바하룸사람 아스마구익과 살본사람 엘리아바와 기손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사람 사계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사람 사가레의 아들 아이암과 우레아들 엘리발과 무게라사람 헤베루과 불론사람 아이아와 갈멜사람 해수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하레와 나다네아우 요엘과 하그레 아들 미팔과 암몬사람 셀렉과 수레아의 아들 요하베 무기자분자 베로사람 나하레와 이델사람 이라와 이델사람 가렙과 햇사람 우리아와 알레의 아들 사밭과 루벤자손 시사의 아들 곧 루벤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삼십명과 마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사람 요사밭과 아스드라사람 우시아와 아로엘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무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야우 디스사람 요하와 마하위사람 엘리엘과 엘라함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아와 모합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백과 무소바사람 야아세엘이더라 역대상 12장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여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이에셀이여 다음은 요하스이니 기부하사람 스마아의 두 아들이여 또 아스마웨스의 아들 여세엘과 벨렉과 또 부라가와 아나도사람 예후와 기부하사람 그 30명 중에 용사여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사람 요사밭과 엘루세와 여리못과 부하랴와 스마리아와 하룹사람 스바디아와 고라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헤셀과 야소 부하미며 그덜사람 요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디아들아 갓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세에 이르러 다위세계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여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디아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요하난이요 아홉째는 엘사바시요 열째는 예르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내라 이 갓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소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자손 중에서 요세에 이르러 다위세계 나오며 다위시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그때의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세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위시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세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위시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주의관을 삼았더라 다위시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료할 때에 문하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위세게 돌아왔으나 다위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으믄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위시 시글락으로 갈 때 문하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박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박과 엘리후와 신뢰대이니 다 문하세 천부장이라 이 머리가 다위수를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여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위세계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위세계로 나아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루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몬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그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라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명이요 문하세 판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사머리하는 자가 1,8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수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000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명이요 단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00명이요 아슬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000명이요 요단 저편 로우벤 자손과 가짜손과 문하세 판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000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롤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블론과 납달리까지도 낙이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곰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제 227일 역대상 13장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주의감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오원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괴로 발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오원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업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괴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괴 앞에서 묻지 아니하느니라 하며 묻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오원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월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오원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랗 요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괴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오원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랗 요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괴를 메어오려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담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오원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도네 타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해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네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를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괴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괴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송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역대상 14장 도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모신주를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모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랴디아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담을 블레세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세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며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세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세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 이까 하니 여왕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불하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세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운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세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세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부원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역대상 15장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괴를 둘 것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유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괴를 멜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괴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괴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워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자손과 레유사람을 모으니 그하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안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안미나답을 불러 그들의 길이래 너희는 레위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요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요하의 괴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요하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괴를 깨어 어깨에 메니라 다윗이 레위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레위사람이 요엘의 아들 해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가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리아와 벤과 야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 블레후와 믹레아와 문지기 오베데듬과 여히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해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리아와 아세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분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야와 엘리 블레후와 믹레아와 오베데듬과 여히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여덟째 음에 맞추어 베레게아와 일가나는 괴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단엘과 아미세와 스가리아와 분하야와 엘리에세는 하나님의 괴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듬과 여히야는 괴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화의 언약계를 줄거이 매고 오베데듬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화의 언약계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일곱마리와 순냥 일곱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괴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애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라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괴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당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없인 여겼더라 역대상 16장 하나님의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허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허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사람에게 떡 한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괴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오 그 다음은 스가리아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마티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벳에 에둠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교 앞에서 나파를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래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중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윤래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난한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수가 적어서 보잘것 없으며 그 땅에 계기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왁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야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야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왁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왁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도라 영광과 권능을 여왁께 돌릴지어다 여왁께 돌릴지어다 여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왁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왁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숲속의 나무들이 여왁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왁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위시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와의 언약계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교회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부원 산당에서 여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량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제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묻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제 228일 역대상 17장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류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교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하려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말을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류되 가서 내 중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량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 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루느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안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시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오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례 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하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하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 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 으로 삼으셨 사오니 여호하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하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역대상 1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스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스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합을 치며 모합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천대와 기병 7천명과 보병 2만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백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색 아람사람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사람 2만 2천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색 아람의 수비대를 둠해 아람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왁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부앗과 군에서 심이 많은 노스를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곳으로 노떼아와 기둥과 노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맛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에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아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수리아의 아들 아비세가 소금 골짜기에서 애돔 사람 만 8천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애돔의 수비대를 둠해 애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소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리아의 나이두배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레사람과 블레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역대상 19장 그 후에 안문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안문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며 안문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오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류교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안문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안문 자손은 더불어 은천달란트를 아랍 나아라임과 아랍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고와 마병을 상례되 곧 병거 3만 2천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안문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에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안문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 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야후 아비세의 수하에 맡겨 안문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안문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안문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아비세 앞에서 도망하여 성음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실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닷 에셀의 군대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며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병거 7천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주위관 소박을 죽임해 하닷 에셀의 역대상 20장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며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안문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키며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이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소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안문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스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십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스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레아세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체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여섯씩 모두 스물넷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력함으로 다윗의 형 시모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제 229일 역대상 21장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개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하니 요압이 아르되 요압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백배나 더하시기를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므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강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요압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세게 말씀하여 이루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요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놓으리니 그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요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요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요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요호와께서는 극률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요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요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추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요호와의 천사가 여부수사람 오르난의 타장 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며 요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르되 명령하여 요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요호와의 천사가 가세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사람 오르난의 타장 마당에서 요호를 위하여 재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가시 요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미를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네 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메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 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메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것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요호를 위하여 여기에 한 재단을 쌓으리니 그래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재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갑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 개를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고 번제와 허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였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우르난의 타장 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부원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역대상 22장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도를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장목과 검얼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노슬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마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 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해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제의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귀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십만 달란트와 은 백만 달란트와 넷과 철을 그 무게를 할 수 없을 만큼 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온과 녹가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계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들이게 하라 하였더라 제 231 역대상 23장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개소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여 6천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여 4천명은 문직이여 4천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루손과 그앗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루손 자손은 라단과 시무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이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사람이요 시무이의 아들들은 슬로미과 하시엘과 하란 세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무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수와 부리아이니 이 네사람도 시무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하시오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수와 부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괴수되었더라 그 아세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사할과 헤브론과 우세엘 네사람이라 아무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우와 앞에 분양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루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루솜의 아들 중에 수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벼라 엘리에셀에게 이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벼의 아들들은 심히 많았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롬이시오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리아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모함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아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오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라하살과 기스라 엘라하살에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 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모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달래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 으로 개수되었으니 그 직부는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굶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맞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시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와께 들이대 그가 명령하신 귤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와 앞에 들이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역대상 24장 아론 자손의 겨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고 아비우와 엘라하살과 이다마리라 나답고 아비우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라하살과 이다마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라하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마리 자손 아히멜렉 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라하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마리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라하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오 이다마리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라하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마리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 과 미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라하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마리 자손 다섯째는 말기아여 여섯째는 미야민여 일곱째는 학고수여 여덟째는 아비아여 아홉째는 예수하여 열째는 스가냐여 열한째는 엘리아십이오 열둣째는 야김이오 열셋째는 후빠여 열넣째는 예세부합이여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인멜이오 열일곱째는 해실이오 열여덟째는 합비세스여 열아홉째는 부다히야여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오 스물한째는 야김이오 스물둘째는 가물이오 스물셋째는 들라야여 스물넷째는 마아시야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화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화께서 명하신 귀래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무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하비아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야하시오 페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리아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모함이오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미디요 미가야오는 이시아라 이시아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리아이며 무랄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모시오 야하시아의 아들들은 분오이니 무랄의 자손 야하시아에게서 난자는 분오와 소함과 삿굴과 이불이오 마흘리 아들 중에는 엘라하살이니 엘라하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오 무시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모시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왕과 사독과 아이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영재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역대상 25장 다윗이 군대 주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사쿨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주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무이와 하사비아와 마띠디아 여섯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해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북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수부엘과 여리목과 하난야와 하난이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수부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오시라 이는 다 해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보는 자들이며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해만에게 열네 아들과 셋 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주위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하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해만은 왕의 주위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의 큰자나 작은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사꾸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슬이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단이하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북기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딴니하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0째는 시무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1째는 아사레린이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2째는 하사비안이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3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4째는 마티디안이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5째는 열애모신이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6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7째는 요수부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덟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무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한째는 호디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둘째는 깃달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셋째는 마하시오신이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넷째는 로맘디에세린이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역대상 26장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사베 가문 중 고래의 아들 무세레메아. 무세레메아의 아들들인 마다들 스가리아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디아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료호엔에이며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마다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박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단엘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에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여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두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밭이며 엘사밭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아키아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세레메아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무리라. 시무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아이오 셋째는 드발리아이오 넷째는 스가리아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지금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메아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리아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벳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길로 통한 살레겐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소하였으니 동쪽문에 레위사람이 여섯이오 북쪽문에 매일 네 사람이오 남쪽문에 매일 네 사람이오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길에 네 사람 그리고 뜰에 두 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사람 중에 아이아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루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루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이엘리라. 여이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무람 자손과 이슬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 아들 게루솜의 자손 수부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의 세력에서 난자는 그의 아들 르하비아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술로못이라. 이 술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주의관이 구별하여 들인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들여 여와의 성전을 개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네레 아들 아부넬과 수려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들인 성물은 다 술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위를 받았더라. 이슬할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간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비아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랏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여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왕이 그들로 루벤과 갓과 문하세판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제 231일 역대상 27장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난위이니 각 반열이 2만 4천명씩이라. 1년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딸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함이요. 그의 반의 2만 4천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딸 반의 모든 주위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딸 반의 반장은 아호와사람 도대요. 또 미글루시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의 2만 4천명이요. 셋째 딸 군대의 셋째 주위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요. 그의 반의 2만 4천명이라. 이 분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안미사밭이 있으며 넷째 딸 넷째 주위관은 요하베 아오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디아이니 그의 반의 2만 4천명이요. 다섯째 딸 다섯째 주위관은 이스라 사람 사무신이 그의 반의 2만 4천명이요. 여섯째 딸 여섯째 주위관은 그고한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의 2만 4천명이요. 일곱째 딸 일곱째 주위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반론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의 2만 4천명이요. 여덟째 딸 여덟째 주위관은 세라족속 후사사람 십북에이니 그의 반의 2만 4천명이요. 아홉째 딸 아홉째 주위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도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의 2만 4천명이요. 열째 딸 열째 주위관은 세라족속 너도바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의 2만 4천명이요. 열한째 딸 열한째 주위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사람 분하야이니 그의 반의 2만 4천명이요. 열둘째 딸 열둘째 주위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너도바사람 헬데니 그 반의 2만 4천명이요.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벤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무원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자이요. 레위사람의 지도자는 금웰의 아들 하사베이요. 아론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위세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물이요. 수블론의 지도자는 오바자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시레엘의 아들 여레모시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문하세판 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라하세에 있는 문하세판 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리아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렌의 아들 야시엘이요. 다는 요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며마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위당의 역대질학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드엘의 아들 아스마 웻은 왕의 국가를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다는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국가를 맡았고 굴루베 아들 에스리는 박간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사람 시무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사람 삽드는 포도원에 솟한 포도주 국가를 맡았고 개델사람 바할하나는 평야의 감남나무와 뿡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국가를 맡았고 사론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솟대를 맡았고 아들네 아들 사바스는 골짜기에 있는 솟대를 맡았고 이스라엘 사람 오비는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낙위를 맡았고 하갈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유당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다는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항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다가 되었고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다는 아이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역대상 28장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고각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유당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계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환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집화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뜻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래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삼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직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수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서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서는 금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서는 은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재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자를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자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술에 곧 금그룹들의 설계도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교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너의 사람의 판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에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의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역대상 29장 다윗이 원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그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노트와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운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들였느니 곧 오빌의 금 3천 달란트와 수는 7천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느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집화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만다리, 은 만 달란트와 노트 만 8천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루 손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곶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유당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위시 오원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유리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게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하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여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려 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으니 심히 기쁘도 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여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이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윤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천마리오 순냥이 천마리오 어린양이 천마리오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재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 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유당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험을 그에게 주사 그 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 세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늑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해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유당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